이거 한번 해볼게요 공동묘지 서바이벌 출발 센터 출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미니건 들어줘야되요 미니건 준비하시고 버텨봅시다 앞에 보이지않아 어? 마치 카스팔할때 미래같네요 앞에 보이지않아요 망치들고 근접으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쿠 으아 아아야돼 도망가 임마 어? 똑백이 아이 가만있어봐 아이차 아유 필멸자 아유 필멸자들이야 어? 어? 아유 참네 어? 앓챠 안돼 출책 이분들도 출책 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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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따뜻하네 이사람 거기 문 잠겼다고 내 발 들어 임마 어? 어허 됐어 아이크 정말 따갑구만 이거 자 이사람 잡아주고 준비하시고 발사 이사람들보면은 복장이 다 비슷해요 와 따뜻한사람 또 나왔네 체크 체크 잡고 얘도 잡고 잡고 와야야야야야야 뭐하는거야 지금 어? 잡고 어 얘네 좀 이상한데? 죽은사람 맞잖아 어? 웅장한 복음 스타트 안돼 얌마 얌마 안돼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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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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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습니다 잠시만요 어? 자 위도메코 준비하시고 출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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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요 여기 잡고 이젠 자 아 예 예 그리 attack 어 흥분하지 말고 천천히 흥분하지 말고 아 지붕 위로 올라간 분 계시죠? 이게 어떻게 올라가셨지? 저도 뭔가 어? 살아나갈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아아악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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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야이 정말 자 이쪽으로 와서 회복 키트 먹은 다음에 바로 뒤로 돌고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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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폭탄 던지고 와서 출발 하트 와우 와우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폭탄 던지고 출발 하트 브러치 아우 도망가 으르르라 와우 와우와와와 이거 먹고 안 죽는다고? 끝판이 화이팅 오호 여러분들 여기 올라오시면은 공격을 안해요 오 명당 여기서 이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각자 위치 사수하고 아이코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여기가 되게 좁아요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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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생각을 안하는데 어? 이런 괴물들 내려가세요 헤드라인 잡았습니다 가만있어봐 내가 지금 너 잡을거야 빵 잡았습니다 바로 여기 있죠 아이코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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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정말 잠시만요 잠시만요 장주하시고 빵 나이스샷 돌돋기 아 여기있다 돌돋기 갑니다 출발트 하이 한 방 갔습니다 그렇지 아우야 안 죽어 아아아 도끼 한 방에 안 죽는 사람이 있다 당연한 정신력이 필요합니다 아마도요 어쨌거나 가봅시다 출발 아 깜짝이야 헤드라인 아이아이 뭐하는 사람이야 이거 날 놀라게 하지마 헤드라인 헤드라인 아 이긴거에요 5만 달러 미션 클리어 총알비가 얼마가 나올지 봐야겠네요 아이아이